다음 주 월요일, 고대 부모를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셨대요. 그 후론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. 실종된 탐험가를 찾으러 떠난 엘레나와 친구들. 여기엔 안 계셔. 발전국이 밖으로만 있어. 그런데... 멈춰요! 멈춰요! 제가 안토니와 아카메씨예요. 저주에 걸려 토마베리된 탐험가! 좋았어, 저주를 풀어보자. 엘레나는 저주를 풀고 무사히 사원을 퇴치할 수 있을까? 또 실각인가 봐요. 아발로왕국의 엘레나.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, 새로운 에피소드. 아카메씨였습니다.